자 일단 우리 엄마가 뭐 두루두루 두루 이제 뭐 이미 지난 궁금한 건 지난 다음에 오신 거야 그럼 이제 온 건 그래도 건강한지 집안이 괜찮을지 새애들 뭐 이제 별수 없을지 애군 없을지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또 결혼을 하셨으니까 두 이제 뭐 아이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적성을 찾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지 학업도 마찬가지고 그게 두루두루 궁금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점을 보는 입장이야 네 어 자 엄마 같은 경우가 짧게 얘기하지만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나서 그걸 갖고 힘들어도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뭐 보필하고 그런 거를 있다라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엄마 같은 경우는 전문 직업을 가셔야 되는 사람이야 그 이유가 나중 내면 본인이 점점 점점 내가 쪼그라들어 어 걱정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염려병이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어 그리고 자꾸만 자꾸만 뭐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것도 없잖아 내 스스로가 어떤 자아에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사회성도 조금은 떨어져 음 뭐 두루두루 옆에 지인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뭐 친구가 없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 들어오신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 우리 엄마가 심평이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네 건강도 해 네 지금 뭐 어디 딱히 막 이제 뭐 나이 먹어서 요기저기 아픈 거 빼놓고 특별히 어디가 병이 이름이 지어진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조심은 하셔야 될 거는 여성 뭐 계 계통으로 좀 안 좋은 거라든가 엄마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이런 몸으로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사회성을 좀 길러오다가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회성이 뭐 남편이 잘 받쳐졌다면 뭐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만 자식 키우냐 못했다고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자격증을 딸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엄마가 말단사원 밑에 사원 어디에 뭐 어떤 경력이 특출나서 어디만 이력서를 써서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그건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거 우리 언니가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던 내가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갖고 올라가야 아홉 수를 곱게 나고 50이 넘어서 58나 52수에 다 해놓고서 허한 이런 나만의 개인적인 기운으로 가실대요 선생님 저 일을 했어야 되나요 말았어야 되나요 보통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 재팔자 왜 이럴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나마 지금 걱정은 많이 없어 자손 말고는 우리 쓰들과 우리 엄마한테 막 내가 걱정돼서 막 내가 이상한 거면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지금 그럴 건 아니고 그 이유가 이혼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원래는 엄마의 일을 애써 써야 되는 거야 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아기시지만 솔직히 눈물 나고 서러운 세월도 있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가 그런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걸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들 때문에도 참고 살아온 게 좀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도 그리고 그냥 다 좋았어요 소리는 안 나온다 이 소리야 결혼생활이 다 좋았어요 아 전씨야 우리 남편이 다 감사해요 뭐 이렇게 딱 이 정도는 안 나온다 이거야 그냥 엄마니까 또 나름 친정엄마가 그렇게 해도 나름대로는 살아왔고 참아온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도 참을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이들 때문에 근데 둘이서 왜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의 어떤 우울증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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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기 시작을 하실 거고 내가 분명히 막행이라든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이 두려움이 어떤 거가 부부가 조금은 투격 서로가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막 대놓고 부부 싸움은 안 하더라도 뭔가 말수가 없어집니다 조금씩 권태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셨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응 그 부분이 그전에는 삶의 자식의 정신 팔리냐고 그런 것도 뭐 없을 수도 있었다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이 되시기 시작을 하셨어 제일 중요한 건 장남자손 아들 첫째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을 거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봤어요 오늘 이렇게 보는데 높은 곳을 보면 안 돼요 공부를 못하고 근데 천재가 영재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 아이예요 음 우리가 있잖아 쟤는 델성 싶은 아이야 쟤는 뭐 일등이니까 쟤는 이등이니까 쟤는 우등생이니까 뭐 이래서 애는 저기 당연히 갈 거야 그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이 아이가 자 왜 아이마다의 팔자가 있잖아요 이 아이의 팔자가 항상 결정적일 때 시험을 못 보든 결정적인 타의 이게 항상 운이 내려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셨다니 네 삼수시킬 거예요 그럼 또 재수시킬 거예요 학교가 정해졌어요? 네 보내야 돼요 네 보내는 게 맞고 네 아이가 더 1년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라고 얘기를 해주겠는데 공부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대학교 가서 공부는 하더라도 이 수능을 보기 위한 그런데 자기의 목표를 위한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순위가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서 거기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복이 있다 긍정복이 있다 뭐 자식복이 있다 뭐 뭐 승진복이 있다 뭐 이런 복이 있잖아 이 아이는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러질 못해요 그 이유가 시댁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아까도 물어봤듯이 시댁에서 들어올 적에 그게 문제가 되고 막 기식이 괴롭히고 이건 아닌데 거기서 들어오는 왜냐하면 여기 시잖아요 여기 성시시잖아 엄마의 시가 아니잖아요 성이 거기서 들어오는 없지 않아 어떤 왜 그 사람의 기룡에 보기에 있어서 뭐 조상이 망니 조상이 벌전이 있니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조상이 도왔다 뭐 조상이 돔 뭐 돔니 이런 얘기는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본인의 시아버지가 돕질 않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밖엔 없어요 우리가 산자와 산자끼리 우리가 엄마 화해하세요 뭐 뭐 이러세요 할 순 없어 있어 전화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화해시킬 순 있어 근데 돌아가신 영웅 망자와 산자가 맞나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 방법 대신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혼을 실어서 이렇게 이렇게 원하고 푼다는 건데 그 얘기는 시아버지가 편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음 응 뭐 찾아뵙고 예를 들어서 뭐 성묘든 뭐든 찾아뵙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사 지내요 네 누가 형님 시댁 네 묘도 안 건드렸고 네 언제쯤 돌아가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참 전에? 네 얼마 그러면은 한 23년 그럼 결혼하고 결혼하고 3년 탈상 다음에 결혼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뵙지를 못했어요 한 3년 그러니까 23년 정도 돌아가신 지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3년 탈상이 지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3년 탈상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뭐 어쨌든 그건 집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우울 적에 배 속에서 상문을 당했든 돌 적에 상문을 당했든 결혼하기 전에 상문을 당했든 3년 탈상이 지나지 않은데도 결혼은 혼인 대기사자 경사잖아 그런 게 있으면 타는 경우가 좀 없잖아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쁜 분은 내가 자손 맞고 손주 맞고 이건 아니에요 그게 인간 세상살이와 저기의 세상살이랑은 틀려서 본인들이 아무리 인간들이 이렇게 대우하고 뭐를 한다 그래도 그러면 큰 집에서 먹는 뭔가의 죄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자리가 편하지는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들어서 그게 하필이면 왜 우리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조금 클성 싶은 건데 나중 가서 안 돼서 아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서 그거를 뭐 이렇게 물을 치운다고 그러죠 이렇게 치워놓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가는 데서의 대기사에서 그냥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거면 그걸 장애물을 치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나쁜 성향을 가진 아이도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만큼의 그 결과치가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은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요? 좀 아깝다 설명을 해야 되나? 조금 그래 근데 그거 갖고 귀 죽어 하지 않게끔 엄마가 옆에서 어떤 서포트라든가 어떤 격려라든가 어떤 위로라든가 그리고 그러겠잖아 서울대 나와서 다들 요즘 뭐 다 의사되고 박사되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뭐 위에 뭐 교수도 마찬가지 직장인을 갔을 때 상사도 마찬가지라 자기의 어떤 그 공을 남이 취하지 않게 뺏어먹지만 않게끔만 가면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가는 데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무난 무난하실 거는 같아요 근데 조상이 조금은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거 정도까지 우리 엄마가 아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거 같아 그리고 남편은 올해 건강검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 올해 내년 매년 할 수도 있고 2년에만 할 수도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들어와요 이분이 그래서 간 어떤 필요 뭐 눈으로 막 쌓여지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볼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니까 내가 하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 잠을 자면서도 편하지를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고 예민한데 예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것이 더 예민으로 돌아오다 보면 올해 시전에 올해 이제 갑진연이잖아요 용띠이잖아요 용띠이의 이 사람이 건강이 조금은 해로울 수다라고 일러를 주시는 거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잠이라도 조금 더 자게 하든 아니면 어디 가서 피로를 풀게 하든 그렇게 해서 조금 움직이셔야 돼요 올해 살짝살짝살짝 이분의 건강에 해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고 운전을 가고 다니시면 사고 이것도 건강에 해요 어쨌든 신종 논술을 봐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엄마가 만약에 꿈을 꿔서 안 좋은 거면 좀 조심하라고 또 얘기를 해 주고 아니면 엄마가 뒤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네 줄 밖에 더 있어요 좋은 물을 끓여 드시게 하시든 아니면 건강검진을 필히 봐서 거기에 나오는 뭐가 안 좋은 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좀 가셨으면 좋은 게 간도 그렇고 스트레스성이면 우리가 뒷골을 잡는다고 그래 피가 조금 거꾸로 솟는다고 그게 올해 사람으로 조금 신경을 쓸 일이 있고 사람으로 구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사람 사람한테 실망을 하든 사람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배신을 하든 아니면 누가 사고를 쳐서 그거를 내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든 그런 예민함에 신경에 조금 그게 구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분단에도 올해가 가장 예민한 그 해운년이에요 가장 예민한 내 집에 와서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이 소리를 들어서 눈빛만 봐도 알잖아 이제 뭔가 말투가 투명스럽다든지 아니면 유독 왜 저렇게 또 예민하실지 왜 또 낡았고 이럴지 그 무뚝뚝 속에서도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더 무뚝뚝한다든 아니면 생각이 뭐 이렇게 딴 데 가있다든 그건 엄마가 유심히 보라는 거야 냅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한테만 신경쓰고 아이한테만 엄마가 꽂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한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로운 거를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자 본인 궁금한 거 계속 돈이 새요 펜프게 쓰는 것도 아닌데 벌기도 하는데 돈이 안 모아지고 계속 새요 엄마가 그러니까 같이 맞벌이 하세요 나가야 되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가졌는데 돈이 새는 팔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화해 팔자예요 화해 팔자예요 돈이 들어오면 다 나가요 다 누구를 뭐 이렇게 해줘야 되든 아니요 갑자기 올해나 가만히 있었는데 어디 모으실 때 누가 결혼한다든 누가 돌아가셨다든 뭔가 돈이 나가야 되는 팔자가 태운다라는 뜻인 거야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내가 치장을 하고 다니면서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쓴다가 쓰는데 이 돈이 항상 부족한 거야 그럼 본인이 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오는 건 어느 정도 보면 한계적이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찢어져야 되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커가고 있다 보면 점점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모아질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돼 남편은 돈은 계속 벌어야 돼요 이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단에도 돈이 안 모여지는 팔자예요 엄마가 못 모으면 남편이라도 모아야 되든 누군가가 두가 움직여서 왜 아 뭐 아빠가 돈 다 갖다 써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아서 여태까지 왔어 뭐 이러든 그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두 분 다 뭐 흥청망청 쓰시는 분들이 아니야 근데 안 모아지는 건 혼자서 간혹간혹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금전의 수혜에 있어서 엄마가 아예 정해진 월급을 가지고 어디에 직장을 이제 들어가셔서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야 금전의 운세가 받쳐져요 이 금전의 운세는 미안한데 아이는 아까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는 뭐 뭐 시아버지 뭐 달래줘서 이게 그거 치우는 거 말고는 근데 금전이 모아지고 안 모아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건 구슬에도 안 되는 팔자니까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셨죠 그러니 움직이세요 사회생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엄마가 외로운데 낙이 없어 바보가 아닌데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면 나중에 주어진 일 그냥 내 나이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것도 선택권에 있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하지 말고 어 그냥 그냥 엄마 어 아니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 다 그걸 이을 순 없다 그래도 그거를 토대로 움직여서 엄마도 뭐 하고도 뭐 전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배운 거라도 아니면 그중에서 월등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사회적으로 봐서 너무 힘들지 않지만 그래도 자격증이라도 좀 움직여서 가진 게 좋겠어요 그 이유가 올해 문서 운이 들어와요 근데 문서 운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복이 없어요 이사도 없고 집을 사는 거 지금 당장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면 내가 올해 자격증으로 문서를 운을 받아들여야 본인의 운에 열려요 음 문서 운이 들어왔을 때 뭔 하다못해 합격증이 됐든 뭔 문서가 됐든 간에 그 문서의 운으로 본인이 바꿔먹지 못하고 그걸 안 하고 나면 하다못해 딱지가 날라오든 엄마가 그러니까 손재 안 좋은 그 문서가 날라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니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건 좀 여기서 막으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그리고 아들은 제가 볼 때는 23살 뭐 이렇게 쯤 가서는 엄마가 이 무당이 한 소리를 알아들을 거예요 시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앞전에 얘기했던 방법을 아마 그쯤 가서 이 아이가 뭔가 분명히 노력하는데 이게 띠이 그니까 확 하면 이게 안 돼 뭔가 답답해하는 자기만의 어떤 시련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 가서는 믿음이 있니 없니를 떠나서 그거 부분은 내 자식만 아니면 돼요 내 자식한테만 어떤 조상의 어떤 이런 것만 없으면 돼 남의 자식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올라가려다가도 조금은 이 벽이 요렇게 조금은 둘레라고 했죠 막이 좀 쌓여 있으니까 자주 가서 인사드리고 그래도 막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사? 네? 세균을 좀 자주 간다든지 아니 잘 안 가다가 공부한다고 잘 안 가다가 개수하면서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가게끔 했거든요 더 노하셨나? 안 오다가 대심하게 그때 이 세운다고 노하셨나? 진진한 거죠 돕지 않는다고 그래서 돕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 엄마 사람 그건 아니고요 또 왔다고 해도 뭐 그것만큼 갑자기 막 아쉬우니까 왔다고 해서 그거 노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동안에 본인들을 못 도와줄 수밖에 없는 본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쵸? 재산은 형님 집의 일인가 봐 그쵸? 나하실 때만 찾아들은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돕지를 않는다는 건 얘는 조상이 도와야 되는 자손이에요 그 도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 좀 하자 이유는 뭔가 그분이 도울 수 있는 그쵸? 헛소리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뭘 해도 갑자기 뭐가 안 되니까 뭘 해도 가자 이러듯이 헛소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엄마를 딱 보는데 지금 이 나이면 다 살아계셔야 되는데 고부문이 좀 없잖아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 업이 다 풀리지 않았는데 본인도 도와야죠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도와야지 근데 조상이 도와서 잘 되는 자손이 있고 조상이 돕지 않는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을 빌리려면 산자끼리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한테 부탁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 뭐지? 예의는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했을 때 예비합시다 찬양합시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용어로는 그 부분이니까 그건 엄마가 아들의 미래니까 그 부분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돈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직업적으로 뭐래도 내가 떼어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계속 나가요 그러니 그 부분에서 내가 올해 특별히 큰 일을 어디 직장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자격증이라도 분명히 문서 운으로 바꿔 얻으시라고 그랬어요 뭘 하도 돼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따요 그럼 문서가 들어오는 거잖아 나한테 그죠 합격증이 오든 뭐가 오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좋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나 친정엄마죠 잠깐만 마스크 내렸다가 들게요 2년 있다가 엄마 큰 칼을 댈 거예요 어 어 어 그게 좋은 거 하다못해 무릎이 됐든 뭐 뭐 시술이 허리 시술이 됐든 뭐가 됐든 차라리 그거로 바꿔 두셨으면 저도 그렇게 바랄게요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좀 그냥 뭐 주사바늘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큰 수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때는 나를 보고 혹시 그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병원 의사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건 맞지만 2년 있다가 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나를 보고 나서 큰 칼을 대셨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칼을 댔는데 엄마의 기력이 내려가요 아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가 움직임에 어떤 거에 있어도 되게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음 그리고 만약에 이걸 예방하기 위함이라면 엄마가 조금 뭐 병원을 조금 더 다니시면서라도 어 많이 요만한 걸 이만하게 키울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단명이라 그러면 뭐 말을 못하겠지만 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2년 후에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집안도 전주희 씨도 뭐 아버지가 우리 남편 뭐 어떻게 큰 집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산소 건드리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비석도 세로의 뭐 막 이렇게 떼짱이라든가 뭔가 뭐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웬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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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고 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한식 날이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지키면서 가야 돼요 여기는 조상을 대우여서 분명히 관생고살림줄이 들어오는 집안이기 때문에 엄마가 절이라도 많이 다니십니다 자손을 위해서 많이 비시고 엄마가 빌었어요는 없어 음 본인도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모기에요 이해가셨죠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정신이 없대도 염려만 하지 말고 친정엄마든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셔서 고 크게 칼 될 수를 조금 조금 작게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칼은 되긴데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네 그걸 뭐 미리 예방했냐 작게 가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모르게 이렇게 바꿔주고 예방해주고 하는 것뿐인 거지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그러니 넘어져서 크게나마 어떤 교통사고가 아니길 저도 바라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시기 시작하셨어 엄마야 네 그리고 이제 좀 심장도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생각에 의해서도 좀 엄마 딴에도 그냥 좀 편안하게 자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드실 걸 드시고 단잠 주무실 거 주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궁금한 거 다 본 것 같아 아 다 본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다음이 딸내미 오늘 2번에 고3짜리는 안 돼야죠 고3짜리는 안 돼야죠 음 다음에 또 가요 네 고3이니까 네 그래도 그 아이만 보면서 네 아이가 와야 되나요 아니요 엄마가 아이 사진을 갖고 와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게 나갈게요 네 왜냐면 그 아이는 자기 오빠의 길이랑 틀려요 음 고3 엄마들은 다 전보러 와요 네 그러니까 그 전보는 게 뭐 무섭다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 아이만 이래도 재수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시간에 아까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다시 뵐게요 알겠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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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